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발달과 혁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오늘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김포시 SNS 홍보 컨텐츠 공모전 비대면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관광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우, 이상원, 이도은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해외여행 못 가서 아쉽다면 그 이상의 이국적 밤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라베니처의 밤거리를 걷자.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2021 김포시 SNS 홍보 컨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